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지 측이 영탁의 출연 소식을 전했다. 9일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지 측은 톱스타 뉴스와의 통화에서 영탁이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 10일 녹화 예정이며 5월 중 방영될 것 이라고 밝혔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 지니아 등 수많은 레전드 곡을 탄생시키며 최종 2위를 차지한 영탁은 방송 종영 이후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영탁은 방송 출연분마다 뛰어난 입담과 유머러스함을 과시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전현무, 설민석, 유병재와 역사 탐사를 떠나 출연진들과도 완벽한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이에 영탁이 선을 넘는 녀석들을 통해 또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비추가 주목된다. 한편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는 역사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대웅여행이라는 테마와 함께 숨겨진 역사를 알아보는 발로 떠나는 역사 프로그램으로 영탁의 출연부는 5월 중 방영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